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아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읽었던 동화를 떠올려보면 늘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주인공이 온갖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을 뻔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전형적인 동화의 클리셰이죠. 하지만 나중에 나이를 먹고 세상을 살다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현실은 동화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현실을 냉정하고 심지어는 잔인하기까지 한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이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라는 말씀까지 들었던 그 위대한 인물이 한 소녀의 춤에 대한 값으로 허무하게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끝나죠? 요한의 제자들이 그 죽음을 그 시신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동화나 소설이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어떤 반전도 어떠한 클리셰도 없이 오늘 복음은 그렇게 냉정할 정도로 간결하게 끝납니다. 재밌는 건 오히려 동화에나 나올 법한 혹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반전, 클리셰를 믿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요한을 죽인 헤로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로데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아마도 헤로데는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그런 요한의 망령을 두려워하면서 평생 그렇게 어둠 속에 떨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우리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동화적인 환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환상으로, 거짓된 희망으로 몰아가는 건 사이비 신앙, 사이비 종교이고요. 정말 올바른 신앙은 우리에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합니다. 오늘 복음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봐라. 옳은 일을 한다는 것, 옳은 길을 간다는 건 이만큼 위험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자,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느님을 믿고 오로지 그분만을 희망하면서 그 길을 가겠는가? 아니면 해로대처럼 비겁하게 처신하면서 평생을 환상과 망상에 사로잡혀 두려워하겠는가?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일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